정말 암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제가 입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걸 봤었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 어른 투병 가정을 잘 견뎌준 게 너무 고맙고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앞으로도 정말 건강한 몸으로 그냥 가족과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 해도 저희는 항상 행복하고 이대로만 잘 지켜줘서 계속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줘서 고맙고 같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, 네 이영선 씨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화가 지금과 같이 그냥 제 옆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장 크게 말하는 건 제 옆에 꼭 있어줘야지 제 옆에 꼭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살았서 못 살아요 산에서 혼자 무서워서 못 살아요 우리 집 마당 사기 때문에 꼭 여기 있어줘야 해요 또 끝으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내셔도 한기밤 씨한테 그러니까 여보 내가 너무 이렇게 척척척척만 살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관리 자기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요새는 생각이 내가 약간 달라져서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래? 근데 나는 당신 만나는 게 정말 삼재처럼 아주 정말 그지 같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도 또 다시 살아볼까? 아 요런 그런 약간 흔들림이 생겼거든 똑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살자